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 북스입니다. 리딩 패킷 서비스는 강의자들이 직접 만드는 맞춤형 교재 서비스입니다. 단행본 19,000개 챕터, 논문 2,800여개 가운데 원하는 내용을 골라 엮으면 교재로 만들어 드립니다. 리딩 패킷을 만드는 방법은 4단계. 아주 쉽습니다. 첫째, 회원 가입을 합니다. 교강사만을 위한 서비스거든요. 두번째, 원하는 챕터를 골라 챕터함에 담습니다. 세번째, 챕터를 패킷으로 묶어줍니다. 네번째, 챕터 순서를 조정하고 표지도 만들어 교재로 등록합니다. 나만의 맞춤 교재, 만들어 볼까요? 회원 가입을 누른 후 약관에 동의합니다. 강의자와 학생 중 선택하고 개인 정보를 입력한 후 가입하기를 눌러주세요. 강의자와 학생 중 Hunsu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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빨간색 상세 검색을 누르면 더 자세히 검색이 가능합니다. 책 제목과 챕터 키워드를 입력한 후 검색을 누르면 연관된 분야의 챕터가 뜹니다. 본문 보기로 챕터 내용을 확인합니다. 원하시는 챕터의 체크박스를 선택한 후 챕터 보관함에 담기를 누릅니다. 보관함에 담긴 챕터 중 필요한 챕터를 선택한 후 하단의 패킷으로 만들기를 누르면 패킷 만들기 창이 나옵니다. 제목 창의 제목 입력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패킷 만들기 바로 가기를 선택합니다. 편집을 선택하면 챕터를 추가하거나 삭제하고 올리기 내리기를 통해 순서를 바꿀 수 있습니다. 대기 중인 리딩 패킷을 선택하고 등록을 클릭합니다. 패킷 등록하기 창에 강의하실 학교, 학과명을 입력합니다. 하단의 표지 선택 그림을 클릭하시면 원하는 표지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좌측의 표지 유형 4가지 중 하나를 고르고 우측의 명화를 선택한 후 아래 확인을 누릅니다. 패킷 등록하기 창의 하단의 등록을 클릭하면 패킷 만들기 완성입니다. 이제 직접 만들어 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리딩 패킷 만드는 방법 안내 페이지와 FAQ를 참고해 주세요. 궁금한 점은 언제든지 전화번호 02-3700-1230 담당자 예금주에게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